안전한 예배를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소유산 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봄이 되었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요 지금 뭐 또 영하권 소리도 온다는 뉴스도 있게 되는데 참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혼 육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투에는 베델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만물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봄날 아침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동과 생명과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해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50일 부활절기에 코로나19 팬데미로 인한 근심과 슬픔 두려움이 변하여 잔성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영혼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석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석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사하는 것도 헛것이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오 만일 그리석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석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성령을 믿습니다 나의 성령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네 어느 곧 더운 동산에 양의 몰이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가실까 길고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밝게 못 찾아 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도다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시가 바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시고 더욱 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실업자와 폐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 하루 빨리 재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선의 가운데 이 지역에 신흥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과 갈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루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단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덜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응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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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엘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몸과 마음을 다해 또 시간을 구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영원을 열어주시고 또 퀴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 옥터가 되게 하사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시는 허억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문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글로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으로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열 명의 제자가 모인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디드무라 불리는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떠났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가 지납니다 또 한주일이 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집 안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그 몸의 흔적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더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오늘 본문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전한 소식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하나에 그리고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용안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라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셀 때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말씀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와 봤는데 육지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놓여 있는 상황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숯볼에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여 제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신방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길 원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첫사랑, 첫 부르심, 첫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장소예요 예수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세례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신 그 첫 번째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의 장소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첫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 보금 5장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 베드로로 부르시는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날도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수고합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나 올라오는 족족 빈 그물 빈 배의 실패를 밤새도록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요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져요 두 배의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처봉 4장 19절 나라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첫 번째 부르심 사명을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약속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 가 있을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돌아온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 똑같이 말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그의 영혼의 갈릴리에서 받았던 첫 부르심 첫 사명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영혼의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거기에서 첫 부르심 첫 사명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갈릴리의 그 바닷가에 거기 서있지만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로 돌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첫 번째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 그 사명을 주셨던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첫사랑, 그 첫 부르심, 그 첫 사명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인생은 그저 다시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첫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부활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빈 배, 빈 그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 빈 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코 빈 배, 빈 그물의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유가봉 5장과 요한봉 21장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노련한 뱃사공이었고 전문가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밤새도록 수고해도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빈 그물, 빈 배, 헛수고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헛수고했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수고했어요 예수님 없이 그물을 내렸어요 예수님 없이 그물을 건져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 헛수고하며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단어느냐 헬라어로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물과 보와 보석 같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그 보물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고 그들의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 그들의 인생의 주인 그들의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 물고기 물고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물고기 그림 오병리의 기저귀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요원복원 21장에도 153마리 물고기 얘기할 때 나오죠 그런데 이 물고기를 이트스라고 합니다 저 위에 이트스 물고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스 제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앞글자 첫글자만 따면 그것이 이트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주인이 없고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빈 배 빈 그물의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현존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 말은 뭐냐면 진실로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저 바닷가에 서 계신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서 육지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만찬을 아침을 준비하시죠 거기 계신 예수님은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오이신 주님이라는 사실 아프리카 성교를 했던 리빙스턴 성교사가 16년간 아프리카 성교를 마치고 고구로 돌아옵니다 글라스고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30번 이상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저를 지치게 한 그 땅 어느덧 생소하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으로 다시 내가 돌아갈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시 귀환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봉 28장 20절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 있겠다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현존을 믿고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닷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거기 서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추건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이 진실로 그리소이십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와 함께 사랑과 성경과 나눔의 생명사역을 이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와 같이 밥 먹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그리소의 식탁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제가 하게 되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바로 갈릴리 바닷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안쪽에 중앙 앞 재단에 보면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소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신 그 식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거기에 쑥불이 있었죠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집 아랫댐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차가운 회개가 아니라 따뜻한 회개 메타노이아를 촉구하시는 그런 상징이고 비유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그 실패한 자리를 떠나서 나를 따르는 사명자로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생선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이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으로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겸손이십니다 성김이고 나눔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사랑과 겸손과 성김으로 나눔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살려 생명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도 이제 사랑과 겸손과 나눔에 이 생명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오하섭 교수님 계시는데 그의 딸 오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오해령 그는 젊은 나이에 극작가로 데뷔하고요 그리고 방송인으로 활약해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별밤지기 이문세 많이 생각나잖아요 거기 일곱 번째 별밤지기 역할을 하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녀는 금수저로 태어났고요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30대예요 위암이 발견되고요 임파선이 발견되면서 말기 판정을 받게 되죠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3개월 시안보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달력을 가져다가요 빨간 색연필로 자기 3개월 시안보를 지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빗금을 치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차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예정된 죽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빗감을 쳤는데도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물만 마셔도 토하고요 혈변을 보는 고통의 날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매주 그분에게 꽃을 보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 하는 메모로와 함께 매주마다 백합 50송이를 보내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날도 꽃을 받고는 얼굴을 파묻고 반 시간 동안 그냥 뭐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요 정신없이 그렇게 비몽사몽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목덜미를 잡아 끄는 낚아채는 느낌이 나게 된 거예요 아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찾아오신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항복함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회개형이 부어지고 눈물 콧물 다 썼습니다 자신의 죄기를 회개해요 그런데 이 회개가 하루 이틀 가지 않아요 반년 6개월을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성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6개월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오한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죽는구나 죽음을 직감하게 되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의 이 암덩어리가 사라지고요 자신의 어깨에 있었던 복숭아 씨만한 멍울도 사라지고 복수로 차올랐던 이 배도 꺼지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 그녀의 인생에 그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요 시골로 내려가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하루 9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국민일보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오해령 그분의 이 투병의 감동 소리를 간증집으로 출간하게 됐는데 그 책 이름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 이오니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 이오니 책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란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 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수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아군 우리 영혼의 갈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 영혼의 갈리에 서 있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물고기 잡는 그물을 던진들 그 사명이 없는 곳에는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일 뿐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예수 그리소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소가 계시냐 예수 그리소가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일 뿐입니다 벌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아군 예수 없이 주인 없이 생의 호숫과의 그물을 던지고 있는 물고기를 잡히기를 바라고 있던 지난 날들은 다 죽은 시간이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를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셔서 물고기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와서 초반을 먹으라 나와 함께 밥 먹자 이제 사랑과 겸손과 나눔의 생명사약을 나와 함께 시작하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인 없이 주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 없이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빈 그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리리 바닷가에 서 계시고 우리의 조반을 준비하시며 이제 그 생명을 함께하시자 우리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명을 살고 부활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예 깊은 반구 마음의 소원에 주 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공감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정혜수 장립지사님 유금량 권사님 배재형 목사님 이성혜 사모님 김임선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형석 장립지사님 최홍미 권사님 주님의 폭된 가정이 되기하옵소서 정창근 장립지사님 이윤호 권사님 강옥산 집사님 정대호 청년 권사님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광받아 추시 없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죽게 드릴 예물 준비했습니다 11조 선교 건축 예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과 예물을 축복하여 추시 없어서 오늘 기도하신 장립지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풍원위원들 또 찬양으로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기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추시 없어서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한밤중에도 성전 지키며 기도하고 주님의 몸 된 성전 아버지 손과 발이 되어서 청소하고 구석구석 살피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충성 그 감사와 고백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추시 없어서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자 하는 그 믿음 또한 받아 추시 없어서 하나는 주의 성도대 가정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하나는 지켜보아여 주시 없이고 특별히 주의 청년들 군에 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목회 현장이 있습니다 선교회 현장에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추시 없어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교 유치부 아동부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어린 심령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작년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혼 육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 없으시고 고난이고 팬데믹 속에 안전하게 지켜보아 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 없어서 슬픔 당한 가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심 감사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 천국 입성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남은 유족들 그 슬픔과 아픔들 또 그 불우심 사명들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 없어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그 침상과 그 가정에 아버지 그 병상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주님 아버지 인마 누엘로 현존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생명이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 없어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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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4월 체험의 달을 지내면서 바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복음에 증인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예수 글쓰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성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들 되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대응지침 5월 2일 주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됐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백신 접종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자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순조롭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뉴스를 보면 어느 나라는 이제 마스크 벗고 생활한다 그러고 막 이런 게 참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5일 온라인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행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를 위한 증거 기도회가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할렐루야 찬행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 지금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고 청빙 중에 있어서 지금 교회 청소를 교구별로 이렇게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장러님 권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쁘게 자원에서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이 강대상의 이 때를 벗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이 강대상의 때를 벗기셨고 여기 노트 여기를 벗기시고 의자 구석구석 방석 밑에 복도 화장실 앞마당 뒷마당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감상하면서 화장실 변기 닦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성김으로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기도가 쌓이는 그 모습 어제도 제가 아홉시가 다 돼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도요 곤당에서 기도소리가 들려요 막 기도풀이 꺼지지 않고 기도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또 정말 십자가 보시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말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 주시고요 2021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가을에 11월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봄에 봄에도 요구가 많이 있대요 사실은 봄에도 왜 사경에도 있고 풍에도 교회마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또 이렇게 봄철에 다니엘 기도 좀 진행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안 되고요 봄철에 원데이 하루 그래서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8시 그런데 7시 30분부터 문화공연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히즈윌 그분들이 문화공연도 하고 8시부터 찬양, 말씀, 기도회로 10시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아파기도회는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일찍 오셔서 은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고 6월 달에는 청년들을 위한 단일 기도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일주일 정도 청년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인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고요 여덟 번째 정기당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세 장려님께서 전국 남성교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또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통도 808번째 이복희 권사님 해주셨고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여덟 번째로 이정희 권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 찬성 너는 크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파성 찬성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크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크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 인생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 베풀어주시는 식탁에 참여하고 사랑과 겸손과 나눔의 생명 사역으로 부활생명 전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초대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해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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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